네 지금은 저희는 오사카성을 갔다가 지하철 타고 오메에다 공중정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주유패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코스 중 하나라서 가볼게요 오메에다 스카이빌딩 전망대 현문으로 공중정원 핸드폰으로 찍어야지 반가운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에서 일을 보면 이렇게 이쁜데 이세형이 이렇게 상이 안 나왔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공중정원에 올라오면 네 지금 보시면은 줄 라인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는 것만 해도 한 30-40분 이상 걸리는데 이에서 일을 보도하는 소비사 오토리 표정 오늘 영상은 오사카역의 모습이고요 이에서 일을 보도합니다 저의 영상은 오사카역의 모습입니다 이에서 만나나요 이에서 밤에 다 왔어요 여기 귓같이 맛집 왔거든요. 남바 쪽인데 구글 평점이 4.5점. 웨이팅도 운 좋게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와 이게 시킨게 260그라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이게 2,000엔. 이거 아닌 상태로 나와. 비호에 따라 구우면 되는 거긴 하니까. 소리찍이네. 소리 ASMR이. 근데 하이볼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. 이런 거 하이볼 어울릴 것 같긴 한데. 금방 익네.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이거. 이 소스는 뭐지? 노란 소스. 저의 소스. 음 부드럽다. 말 그대로 이건 겉바속촉. 네. 인정하십니까? 겉바속촉이고. 이게 기호에 따라서 고기를 크리스피하게 만들거나 질기게 만들 수 있긴 하니까. 맛있는데요? 맛있는데요? 응. 기다릴만 하네. 비 오시고. 비 오시고. 감성 있네요. 이게. 이거 사고 싶다. 이거 얼마씩? 이거 쿠팡에서 팔 것 같긴 한데. 기대도 이걸 해 먹으려고요. 그냥 소고기 같은 거 산 다음에 소갈비나. 해가지고 혼자 손슬하면서 먹으면 그것도 감성이 있긴 할 것 같은데. 둘이 맛 날 거야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이게 초과 요금을 안 주시겠죠? 초과 요금을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? 이게 한 15분 정도 가는 거 같은데요? 아니 이게 보니까 다 녹아서 없어졌다고. 러닝타임이 18분이니까. 네. 그리고 군대에서 이거 원래 있잖아요. 제일요. 나이 질문 없냐. 짠. 짠. 맥주 두 잔째. 이따가 약토리 또 먹으러 갈 거거든요. 아. 군대 가자. 이거 좀 아닐 것 같다. 이게 뭐냐? 이래서. 그만 가시죠. 지우쿠아 3번 간 다음에 아마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거 진짜 끝까지 부드럽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. 12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올 거 같은데 보시면은 호텔에서 좀 호화롭게 럭셔리에스하게 지내다가 마지막 날은 깔끔하게 게스트 하우스로 네. 하루에 2만원 정도? 25,000원 정도 해가지고 세이브 해가지고 많이 세이브됐죠. 마지막 날에. 네. 24시간 없었는데. 아 저희 라피트가 한 시간 단이어서 하나 놓쳤거든요. 그래서 이거라도 먹고 가야 될 거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여기서 샌드위치 시켰거든요. 맥주는 못 마시거든요. 우와. 오. 하고ів amongst Josun 씌식 그렇게 말 안 했어요. 두 가지 조언 등이 들어갔 readersㅎ 지금은 야하가 가버렸잖아. 여기 אות lend este inves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